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명우입니다 저는 직업으로 저 자신을 표현하면 직업상으로는 대학교 교수이지만 제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저를 표현하면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물론 대학 안에서 사회학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인 저한테 그 어떤 교수님도 그리고 어떤 학생도 사회학은 도대체 뭐하는 학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캠퍼스 밖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회학은 도대체 뭐하는 학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제일 난감한 질문이 사회학은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왜 난감함을 느낄 수밖에 없냐고 하면 이 질문엔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칠 때는 사회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을 비춰보면 학생들은 저보다 사회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제가 캠퍼스 밖에서 사회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사회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지긋하시고 세상을 더 오래 사셨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세상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 앞에서 사회학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민망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사회라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살았던 분이 경험했던 사회와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경험의 폭과 깊이가 결코 넓거나 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회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소설 현진권의 술 권하는 사회에 등장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워낙 잘 알려진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줄거리는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본에 공부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죠 남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반면 아내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다라는 건 알지만 도대체 남편이 하는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공부 그거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일본에 가서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지 도대체 남편이 한다라는 공부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내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지요 그리고 오매불망 남편이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남들이 모르는 남들은 하지 않는 공부라는 것을 하러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니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 생각했고 남편만 돌아오면 그때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남편이 없었던 상태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의 눈으로 볼 때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요 남편은 도통 돈벌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기대했던 것은 남편이 돌아오고 나면 이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처럼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왠걸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돈을 벌어였커녕 돈을 쓰기만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서 책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서 밖을 떠돌다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속듯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기대에서 어긋났던 남편의 행동을 그대로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돈만 쓰면서 밤만 되면 나가서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하루는 너무 못마땅해서 아내가 혼잣말로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제목과 연관된 아내의 핀잔이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느라고 아내가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짜증 섞인 핀잔에 대해서 답을 내립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건 즉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고 이 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이 말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설이 쓰여진 192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일부 엘리트들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용어였기 때문이죠 즉 아내는 남편은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답을 했는데 아내는 사회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사회를 혹시 사람이 아닐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사회가 아닐까? 혹시나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의 이름이 사회가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면서 왜 자꾸 사회가 우리 남편에게 술을 권한하누라고 대답을 하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당신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화를 내고 집 밖을 나갑니다 집 밖을 나간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죠 남편과 나 사이엔 뭔가 알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듯한 묘한 벽이 있다 이게 아내가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럼 과연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내가 사회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회라는 단어는 알고 있으나 사회라는 전문 용어, 사회라고 하는 신조어는 알고 있지만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많이 배운 남편이 과연 사회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때로 정작 사회를 모르는 사람은 사회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사회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남편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그리고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자는 누구인가? 저처럼 사회학자인 학자는 누구인가? 아주 작게 말하자면 사회학자는 사회와 관한 전문 용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현진곤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편처럼 전문 용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경험과 비춰보자라고 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의 숫자만큼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고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학, 그것 도대체 뭐하는 학문입니까? 라고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캠퍼스 밖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나 외는 나는 전문 용어를 알고 있을 뿐이지 나는 정작 사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자괴감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조선시대의 시인 한 분 있습니다 이 언신이라는 사람입니다 1740년에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766년에 27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부루한 시인입니다 조선시대 때 태어났지만 이 이 언신은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을 주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잘 살지도 못했죠 이 언신은 한양에 살았습니다만 이 언신이 살았던 한양은 바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 즉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이 언신은 골목길의 정서를 골목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언신의 골목길 언어로 골목길에 살고 있는 일상언어로 표현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담긴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학은 참으로 터분이 없구나 라는 자기의 반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언신이 남긴 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그릇 밥을 두 사람이 같이 먹어도 똑같이 배부르진 않은 법인데 저자에서 다투는 건 당연한 이치 반푼 돈을 천만인이 가지려더니 뭔가 이 언신이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골목길에서 서로 이익을 두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의 소란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골목길 풍경 소란스러운 골목길 풍경이 생각나면서 이 언신이 이 시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골목길의 풍경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사회학 교과서에 있는 사회보다 바로 이 언신이 이렇게 일상언어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시를 보겠습니다 밥은 하루 지나면 쉬었는가 싶고 옷은 해 지나면 낡았는지 싶지 그렇죠 밥은 한 여름엔 반나절도 지나지 못하고 쉽니다 옷은 한 해 지나고 나면 낡습니다 이 언지는 하루도 지나지 않고 쉬는 밥과 한 해가 지나면 낡아버리는 옷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이른바 지식인들 이른바 배움이 많은 사람들 이른바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사용하던 문틀을 그대로 답습하는가 예전부터 사용하는 문틀을 답습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 언진의 시를 읽게 되면 제가 학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학사 책에서 배웠던 무수히 많은 예전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그저 되풀이해서 암송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바로 혹시 이 이 언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언진은 그렇지만 또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보도 썩고 수제도 썩지 흙은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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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안 가리니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진은 또 희망을 품습니다 나의 책 몇 권은 내가 나를 천년 후에 증명하는 것 즉 이 언진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책에 담는다고 하면 그 책은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천년 후에도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푼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학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이 언진이 이렇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책 몇 권은 내가 나를 천년 후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구절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 언진은 제 뒤통수를 치는 저를 반성하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시를 남겼는데요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디서 문신 새기는 사람을 구해 얼굴에 이런 죄명을 써넣을지 무시무시한 시입니다 문신 새기는 사람을 구해서 얼굴에다 문신을 새겨버리겠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굴에 문신을 새겨버리겠다라고 이 언진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시의 뒷부분에 문신을 얼굴에 새겨질 사람들의 죄명이 나타납니다 가짜 글, 거짓 학문으로 세상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한 자 이 언진은 학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수행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즉 우리가 하는 학문이 가짜 글이 되고 거짓 학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렇게 따끔하게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언진이 꿈꿨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이 언진은 또 시에 포함시켰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00명 현인이 한 집에 모이면 정말 빛이나 장관일 거야 옛사람이 공평하게 못한 것 바로 잡고 옛사람이 내린 단안 뒤집을 태지 이 언진은 학문이라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학문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문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명의 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100명에 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100명은 진짜 100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인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현인이 많아진 사회 그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일까 이게 이 언진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전 이 언진이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에 대해서 희망을 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희망을 실제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 안에서는 캠퍼스 안에서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문용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문용어를 가르치던 저 또한 생활인입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가면 저는 그때부터 일상언어로 즉 토박이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죠 보통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즉 토박이 언어, 시중의 언어, 일상언어는 정교함이 없다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야말로 일상용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찬합니다 꼭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박이 언어엔 그 어떠한 장점도 없는 것일까요?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우리말로는 재경이라고 부르는 풀이죠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재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디언식의 명명법이 이 재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이름 붙인 데서도 그대로 잘 드러나죠 그럼 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재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재경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토종식물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즉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백인을 따라서 함께 들어온 식물이다 그래서 백인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풀인 질경이가 퍼지게 된다라는 뜻을 포함해서 이들은 질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했던 질경인을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대로 읽는지는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경이의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부르는 질경이의 항명은 즉 전문용어는요 플란타고 아지아티카라고 합니다 질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인디어들이 토석 언어를 들으면 우리는 질경이라는 풀을 통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인에 대한 분노 백인이 침찰에 대한 두려움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즉 질경이라는 풀을 통해서 질경이라는 풀에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토착 언어를 부여한 과정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정서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면 플란타고 아지아티카라고 하는 질경이의 항명에선 그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감정도 느껴지지 않죠 토박의 언어와 전문용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서로 교차합니다 전문용어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전문용어는 분석적입니다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질경이든 한국에 있는 질경이든 아니면 유럽 대륙에 있는 질경이든 그것을 플란타고 아지아티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표현하는 순간 전문용어로 표현된 이 질경이는 서로 비교 가능하고 분석적인 대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전문용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요 그렇지만 전문용어는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토박의 언어에는 바로 백인들의 침략을 맞이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죠 이것이 토박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전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진권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 경험에 근거해서 세상에 내린 그들만의 판단을 어떻게 하면 사회학의 영역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